이솝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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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을 후회하며 도망갔다. 때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손에 진 것조차 지키지 못한다. 도를 낚은 어부 어부들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물에 틀림없이 대어가 걸렸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부들은 어깨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러나 막상 그물을 건져내니 물고기는 별로 없고 돌과 나무만이 가득했다. 어부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에 화가 났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노인이 말했다. 이복애들, 이제 그만 화를 거두시게나. 슬픔이라는 것은 기쁨과 참외라고 하지 않나. 우리가 아까 그렇게나 기뻐했으니 슬픔을 겪는 것도 당연한 걸세. 좋은 날씨 뒤에는 반드시 바람이 분다는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변화무쌍함에 이리일비하지 말자. 사랑에 빠진 사자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된 사자가 청혼을 했다. 농부는 맹수에게 딸을 줄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사자가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묘한이 떠올랐다. 농부는 사자에게 딸의 남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딸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무서워하니 모두 뽑아야 한다고 했다. 콩깍지가 낀 사자는 농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농부는 곧바로 아무런 힘도 없어진 사자를 내쫓아버렸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믿고 자신의 장점을 버리면 지금까지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다. 사자와 소 사자가 꾀를 써서 소를 잡으려고 했다. 사자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면서 소를 연애에 초대했다. 소가 테이블 앞에 앉으면 덮칠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가 초대에 응해 연애에 와보니 큰 가마솥과 커다란 불꽃쟁이만 있을 뿐 양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다. 사자는 돌아서는 소를 막아서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가 대답했다. 준비해 놓은 걸 보아하니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소를 잡을 생각이잖소. 현명한 사람은 나쁜 사람의 책략쯤은 훤히 꿰뚫어본다. 염소치기와 야생염소 어느 날 목장으로 염소를 데려간 염소치기가 야생염소가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자신의 우리로 데려왔다. 다음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목장으로 염소를 데려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염소치기는 자신의 염소에게는 굶어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를 주고 야생염소들에게는 배불리 먹도록 먹이를 주었다. 야생염소를 계속 자신이 기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바람이 멈추자 염소치기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목장으로 데려가려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염소치기를 잘 따라오던 야생염소들은 산에 다다랐을 때 도망쳤다. 정성스럽게 돌봐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이라고 염소치기가 비난을 하자 도망치던 야생염소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래서 더욱 경계하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길렀던 염소들보다 어제 처음 만난 우리에게 더 잘해줬잖아. 그러니 나중에 또 다른 녀석들이 오면 너는 우리보다 그 녀석들에게 더 신경을 쓸 거 아니야. 오랜 친구보다 새로 만난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새로운 상대와 사이가 좋아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할 것이 뻔함으로 그런 자의 우정은 무턱대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개와 소라 달걀을 보면 덥석 삼켜버리는 개가 있었다. 하루는 소라를 보고 달걀인 줄 알고 입을 크게 벌려 단숨에 삼켜버렸다. 금세 배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낀 개는 어찌할 줄 몰라하며 후회했다. 분별 없이 달려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모기와 사자 모기 한 마리가 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넌 나보다 약하거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날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겠어? 내가 너보다 훨씬 세다고. 한번 보여줄까? 모기는 이렇게 약을 올리며 사자의 코를 마구 물어댔다. 사자는 발톱으로 몸을 긁어댔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사자를 이겼다고 뽐내며 자리를 떠난 모기는 우찔거리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다. 곧 거미에게 잡아먹히게 될 모기는 백수의 왕인 사자를 이긴 자신이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을 했다. 교만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사자와 프로메테우스와 코끼리 사자는 이따금씩 프로메테우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멋지고 우람한 체격,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만들어준 프로메테우스에게 말이다. 저는 이렇게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보다 보잘것없는 닭이 무섭습니다. 하고 사자가 말했다. 그러자 프로메테우스가 말했다. 사자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우연히 코끼리를 만났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코끼리가 잠시도 귀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사자는 코끼리에게 왜 귀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코끼리는 자신의 주변을 날아다니는 무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녀석 때문이야. 저 좁쌀만한 녀석 보이지? 이 녀석이 내 귓속으로 들어오면 난 아마 죽을 거야. 때로는 미약한 존재에게도 강한 자가 두려워할 만한 힘이 있다. 늑대와 새끼양 늑대에게 쫓기던 새끼양이 신전으로 도망쳤다. 늑대는 새끼양을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협박했다. 야 새끼양아 너 신간에게 잡히면 곡물로 받쳐질 거다. 그러자 새끼양이 대답했다. 너에게 잡아먹히느니 차라리 신에게 받쳐지는 재물이 되겠어. 어차피 죽음을 맞게 된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원하기 마련이다. 당나귀와 노새 당나귀와 노새가 짐을 싣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당나귀는 둘이 똑같이 짐을 쥐고 가는 것이 못마땅했다. 평상시에 노새가 자신보다 두 배나 더 많이 먹는데 왜 짐은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지 불만이었던 것이다. 얼마 후 당나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조금 덜어 노새에게 옮겼다. 다시 얼마 가지 않아 당나귀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주인은 남은 짐을 모두 노새에게 옮겨 실었다. 이때 노새가 당나귀에게 말했다. 어때 너보다 두 배나 많이 먹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사람은 시작이 아닌 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멧돼지와 말과 사냥꾼 멧돼지와 말이 함께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멧돼지가 계속해서 풀을 파헤치고 물을 더럽히자 말은 화가 나서 멧돼지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사냥꾼은 안장을 싣고 자신을 태워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말은 고민도 하지 않고 냉큼 그러겠다고 했다. 사냥꾼은 말에 올라 멧돼지를 잡고는 그대로 집에 돌아와 말을 마구깐에 가둬버렸다. 화가 난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다가는 불행을 자초한다. 선과 악 선한 것은 만나기가 어렵지만 악의 유혹과는 매일 부딪힌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힘없는 선이 악에게 쫓겨 하늘로 올라갔다. 제우스에게 가서 사람 곁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한꺼번에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한 번에 한 명씩 만나라고 했다. 그래서 악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지만 선은 어쩌다 가끔씩 마주치는 것이다. 염소와 당나귀 한 사람이 염소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다. 염소는 늘 먹이를 배불리 먹는 당나귀가 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염소가 당나귀에게 충고를 했다. 짐을 실어 나르고 가루를 빻고 당나귀야 너는 정말 끊임없이 일을 하는구나. 만약 발목을 접질린 척하고 쓰러져버리면 한동안 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당나귀는 염소가 시키는 대로 발목을 접질러서 쓰러졌다. 주인은 의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다. 의사가 염소에 폐를 다려 당나귀에게 먹이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자 주인은 서슴없이 염소를 죽였다. 계략을 꾸미는 자는 결국 자신이 불행을 겪게 된다. 타나규라의 수탁 성질이 사람을 닮았다고 알려져 있는 타나규라의 수탁들이 싸웠다. 싸움에서 진 닭은 만신창이가 되어 집 한구석에 몸을 숨겼다. 이긴 수탁은 지붕으로 올라가 힘껏 날개를 퍼덕이며 승전고를 울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와 낚아채버렸다. 그러자 숨어있던 닭이 나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다고 자만하지 말라. 또한 실패를 통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쉽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 불을 옮긴 여우 종종 과수원에 침범하는 여우를 별난 방법으로 혼내주고 싶었던 남자가 여우 꼬리에 기름을 적신 끈을 묶어 불을 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데메테르는 여우에게 그 남자의 밭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마침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였다. 알알이 익은 곡식들이 여우 꼬리에 붙은 불에 활활 타버렸다. 남자는 울면서 여우디를 쫓았으나 데메테르는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가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다. 소모리와 헤라클레스 한 소모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만 수레바퀴가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소모리는 수레를 꺼낼 생각도 않고 가만히 서서 헤라클레스에게 도와달라고 빌기만 했다. 헤라클레스는 그가 마음속 깊이 숭배하는 유일한 신이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수레에 다가가서 채찍으로 소를 때려라. 스스로 뭔가를 해본 뒤에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빌기만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농부와 은혜 갚은 독수리 덫에 걸린 독수리를 발견한 농부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독수리를 놓아주었다. 독수리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담 밑에 앉아있는 농부를 발견한 독수리는 농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챘다. 농부는 벌떡 일어나 독수리 뒤를 쫓기 시작했다. 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독수리는 모자를 땅으로 떨어뜨렸다. 모자를 주워서 제자리로 돌아온 농부는 그제야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의 담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는 독수리의 보답에 고마워했다. 도움을 받으면 보답을 해야 하고 은혜를 베풀면 보답을 받는다. 제우스와 행운의 단지 제우스는 세상의 모든 행운을 모아 단지에 넣어서 어떤 사람에게 맡겼다. 단지를 보관하게 된 사람은 내용물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은 점점 커져서 그는 결국 뚜껑을 열고 말았다. 그 즉시 안에 담긴 행운들은 신들 곁으로 돌아가 버렸으나 단 하나 희망만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남겨졌다. 그래서 희망은 사람들 곁에서 지내며 달아난 행운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만 하는 것이다. 솔개와 백조 솔개는 본래 백조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해버린 솔개가 그 소리를 열심히 따라하다가 말의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소리마저 잃고 말았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따라하다가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사냥꾼과 매미 한 사냥꾼이 매미의 소리만을 듣고 어리석게도 사냥감이 클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매미를 잡고 보니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냥꾼이 불평을 하며 말했다. 예상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군. 사소한 것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다. 명목이 아닌 실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망아지 한 남자가 임신한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가다가 말이 새끼를 낳았다. 망아지는 어미 말 뒤를 따라가다가 곧바로 현기증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망아지는 어미 말을 타고 있던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너무 어려서 걸을 수도 없어요. 만약 이 자리에 절 버려두고 가시면 금세 죽을 거예요. 집까지 절을 싣고 가서 키워주시면 쑥쑥 자라서 당신을 태워드릴게요. 선행에 대한 보답을 받기 원한다면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황소와 어미 사자와 멧돼지 자고 있는 사자를 발견한 황소가 뿔로 들이받아 사자를 죽였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미 사자가 애통해서 울었다. 어미 사자가 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멧돼지가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자식을 잃고 애통해 했는지 이제 알겠소? 남을 저울질하던 저울로 자신도 저울질을 당하게 된다. 쾌락과 고통 쾌락과 고통이 싸우고 있었다. 신이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 그러자 신은 둘의 머리를 하나로 이어버렸다. 이 때문에 한쪽이 누군가를 찾아가면 나머지 한쪽도 반드시 같이 가게 되었다. 학과 여우 어느 날 여우가 학을 저녁식사에 초대해서 평평한 접시에 당긴 콩수프를 대접했다. 하지만 학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학의 뾰족한 부리로는 접시에 당긴 수프를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학이 여우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학은 입구가 좁은 긴 병에 음식을 넣어 여우에게 내놓았다. 학은 부리를 병 속에 집어넣어 식사를 했으나 여우는 먹을 수 없었다. 여우는 자신이 대접한 그대로 대접을 받았다. 파도를 세는 남자 한 남자가 해변에 앉아 파도를 세다가 얼마나 샜는지 잊어버리고 낙담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여우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왜 지나간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세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세면 되잖아요. 홍조의 기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사람은 뛰어나거나 열등한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 터무니없는 자가 최고라고 여겨지고 선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명예로운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가 존경을 받고 덕 있는 자에게 불명예가 따랐다. 하지만 제멋대로 날뛰던 악도 신의 눈길만은 피할 수가 없었다. 늦은 감이 있긴 했으나 신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악이 점점 더 커질 게 뻔하다. 그러하니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좋은 표시를 남겨주겠다. 신은 이렇게 말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선한 자의 경우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었다. 한편 악한 자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했다. 사자의 계속은 황소 황소를 발견한 사자는 잡아먹고 싶었으나 뿔에 바칠까 두려워 차마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약도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치료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사자는 우정을 가장해 황소에게 다가가 교묘한 계략을 썼다. 사자가 황소에게 말했다. 당신의 강인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늠름한 모습에도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겠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은 떼어버리시지요. 그럼 머리도 가벼워지고 훨씬 멋져 보일 겁니다. 황소는 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강력한 무기를 떼어버린 황소는 결국 사자의 식사거리가 되고 말았다. 본심을 감추고 있는 적을 믿지 말라. 이와 농부 이 한 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몰래 다가와 농부를 깨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를 멈추고 옷을 한 번 털어냈다. 이가 다시 농부를 물었다. 농부는 또 옷을 털어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가 다시 와서 물자 농부는 더 이상 이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불에 태워버렸다. 노파와 의사 눈병이 난 노파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약을 낳아주면서 노파가 눈을 감을 때마다 집안 물건을 하나씩 훔쳐갔다. 거의 모든 물건을 훔쳤을 즈음에 치료도 끝났다. 의사는 노파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노파는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노파를 판사에게 끌고 갔다. 노파는 눈을 낳게 해주면 치료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치료 전보다 오히려 눈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보였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든다. 농부와 아들들 죽음을 앞둔 농부가 있었다. 그는 자식들이 훌륭한 농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식들을 불러앉혀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얘들아 내 포도밭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놓았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괭이를 들고 포도밭을 구석구석 파헤쳤다. 덕분에 보물은 찾지 못했으나 그의 포도 수확량은 예전보다 훨씬 많았다. 사람에게 노력은 그 자체가 보물이다. 조난자와 아테나 여신 부유한 아테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혔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헤엄을 쳤지만 아테네 사람은 아테나 여신에게 자신을 구해주면 엄청난 곡물을 바치겠다고 기도만 할 뿐이었다. 배에서 빠져나온 한 남자가 헤엄을 치면서 말했다. 여신께 비는 것도 좋지만 당신 손도 움직이는 게 좋을 거요.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어부와 다랑어 고기를 잡으러 나선 어부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어부들은 기운 없이 가판에 앉아있었다. 바로 그때 다랑어가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도망치다 배 위로 뛰어들었다. 어부들은 그 다랑어를 잡아 마을로 돌아갔다. 때로는 우연한 행운이 부족한 능력을 채워준다. 구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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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전재산을 금으로 바꾼 뒤 그것을 성벽 앞에 묻어두고 이따금 찾아가 금이 잘 있는지 확인을 했다. 구두새가 그곳을 자주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근처에 사는 사람이 구두새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땅을 파보았다. 금을 발견한 사람은 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다. 그곳을 다시 찾았던 구두새가 금이 사라진 것을 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탄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정신없이 울고 있는 구두새에게 사연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돌을 묻어두고 금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어차피 금이 있었을 때도 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돈이란 쓰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매미와 여우 매미 한 마리가 큰 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다. 매미 소리를 들은 여우가 매미를 잡아먹고 싶어 한 가지의 꾀를 생각해냈다. 여우는 나무 앞에 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누구인지 보고 싶다며 내려와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다. 여우를 의심한 매미는 나뭇잎 한 장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여우는 나뭇잎이 매미인 줄 알고 잽싸게 달려들었다. 때로는 의심이 미덕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당나귀와 주인 주인이 당나귀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평지에서 벗어나 낭떠러지로 향했다. 당나귀가 떨어질 것 같아 주인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당나귀는 끈질기게 저항을 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너의 운은 그걸로 끝이다. 농부와 행운의 여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금을 발견했다. 대지의 여신이 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한 농부는 매일 여신상 앞에 꽃다발을 바쳤다. 그러자 행운의 여신이 자고 있던 농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괘씸한 녀석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내가 금을 찾게 해줬더니 어째서 대지의 여신에게 감사를 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그 금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그때는 대지의 여신이 아닌 나를 원망할 테지. 은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잠자는 개와 늑대 개 한 마리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늑대가 달려들어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개는 자기를 놓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마르고 볼품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그때 제가 많이 먹고 살을 찌어놓을 테니 그때 저를 잡아드십시오. 늑대는 그 말을 듣고 일단 개를 놓아주었다. 얼마 후 늑대가 다시 농장을 찾았다. 지붕 위에 잠들어 있는 개를 본 늑대가 빨리 내려와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개가 신드렁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늑대씨 앞으로 내가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면 결혼식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현명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할 수 있다. 배부른 여우 양치기가 나무 구멍에 빵과 고기를 숨겨놓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여우가 그것을 발견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여우는 나무 구멍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모조리 먹어치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은 여우는 배가 불러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여우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다른 여우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구멍 앞으로 다가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사정을 다 들은 지나가던 여우는 구멍 안의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지? 들어갈 때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쉽게 나올 수 있지. 때로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물총새 사람이 없는 곳을 좋아하는 물총새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살면서 사람에게 잡힐까 봐 해안 절벽에 둥지를 틀었다. 새끼를 낳을 때가 가까워졌을 무렵 파도 위로 솟아있는 외딴 바위를 발견한 물총새는 거기에서 새끼를 기르기로 했다. 그러나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몰아친 돌풍과 거세진 파도에 등지가 휩쓸리는 바람에 새끼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등지로 돌아온 물총새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육지가 불안해서 도망왔는데 여기가 더 위험한 곳이었다니. 지나치게 적을 경계하다가는 오히려 더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중년 신사와 두 애인 머리가 히끗히끗한 중년 신사가 두 명의 애인을 두고 있었다. 한 명은 자기보다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자신보다 젊은 남자와 사귀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자가 찾아올 때마다 남자의 검은 머리카락을 뽑았다. 반면에 젊은 여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애인인 것이 신경 쓰여 흰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머리카락을 뽑다 보니 결국 남자는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무엇이든 불균형은 잘못의 근원이 된다.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 남자 한 가난한 남자가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남자는 신에게 빌며 낫게만 해준다면 엄청난 국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곁에 있던 부인이 남편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렇게 많은 국물을 어디서 구할 생각이에요? 남자가 대답했다. 설마 신이 약속을 지키라고 독촉하겠어? 사람은 실제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일수록 쉽게 약속을 한다. 족제비와 아프로디테 잘생긴 청년에게 사랑을 느낀 족제비가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다. 아프로디테는 족제비의 애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시켰다. 청년은 변신한 족제비를 보고 사랑에 빠져 족제비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두 사람이 침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본 아프로디테는 족제비가 몸뿐만 아니라 성질도 변했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쥐 한 마리를 침실에 풀어놓았다. 쥐를 본 족제비는 자신의 여자로 변신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침대에서 뛰어내려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녔다. 이를 본 아프로디테는 족제비를 다시 이전 상태로 돌려놓았다. 악한 자의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도 성격까지 바꿀 수는 없다. 여자와 암탉 한 미망인이 매일 알을 낳는 암탉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망인은 암탉에게 먹이를 더 주면 알을 하루에 두 번 낳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날부터 먹이를 더 많이 주었다. 그랬더니 암탉은 살이 쪄서 하루에 한 번 낳던 알도 낳지 않게 되어버렸다. 너무 욕심을 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된다. 낙은애와 곰 친구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숲속을 걷다가 갑자기 곰을 만나 한 사람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었으나 다른 사람은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다. 곰은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곰은 죽은 척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남자는 숨을 참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곰은 발길을 돌렸다. 나무 위에 있던 남자는 곰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죽은 척하고 있던 남자에게 곰이 뭐라고 속삭였는지 물었다. 공경에 처했을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친구와는 함께 길을 나서지 말라도군. 공경에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낙은애와 토끼 두 남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중 한 남자가 토끼를 발견했다. 곁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우리가 토끼를 발견했네. 그러자 토끼를 발견한 남자가 얄밉게 말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거지. 얼마 뒤 토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두 남자를 쫓아왔다. 토끼를 들고 있던 남자가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니라 자네가 큰일 난 거지. 아까 자네 혼자 도끼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어? 행운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불행에 처했을 때 그 불행을 나눌 수 없다. 이웃에 사는 개구리 이웃에 사는 개구리 두 마리 개구리가 이웃에 살고 있었다. 한 마리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연못에 살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길 위에 있는 작은 물웅덩이에 살았다.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자기가 사는 더 편안하고 안전한 연못으로 이사를 오라고 권했다. 하지만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정든 곳을 떠나기 싫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웅덩이에 살던 개구리는 길을 지나던 수레에 깔려 죽고 말았다. 하찮은 일에 연년해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다. 양봉가와 꿀벌 양봉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꿀과 벌집을 훔쳐갔다. 집에 돌아온 양봉가가 꿀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침 꿀을 따라갔던 벌들도 집으로 돌아왔다. 벌집이 없어진 것을 본 벌들은 양봉가를 심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양봉가가 말했다.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자기들 집을 훔쳐간 녀석은 도망가게 내버려두고 실컷 돌봐준 나를 괴롭히다니 때로는 정작 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편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항해자들 몇몇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에 나섰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폭풍이 불어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이때 한 사람이 옷을 잡아 뜯고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해준다면 감사의 뜻으로 공무를 바치겠다고 신을 향해 외쳤다. 그러자 폭풍이 먹고 파도도 잠잠해졌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다. 이때 항해사가 말했다. 여러분 어쩌면 폭풍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는 돌고 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운에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한다. 당나귀와 수탉과 사자 오두막집에 당나귀와 수탉이 있었다. 배고픈 사자가 그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당나귀를 공격하자 수탉이 큰 소리로 우러댔다. 그 소리에 놀란 사자는 발길을 돌려 도망쳤다. 사자는 닭의 울음소리를 무서워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나귀는 사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줄 알고 사자 뒤를 쫓아갔다. 수탉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쫓아왔을 때 사자는 몸을 돌려 당나귀를 공격했다. 적이 저 자세로 나온다고 지나치게 거만해지면 자칫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우물 속의 여우와 염소 어느 날 여우가 우물에 빠졌다. 여우는 우물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으로 목이 마른 염소가 다가왔다. 염소는 여우를 발견하고는 물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여우는 이보다 더 맛있는 물은 마셔본 적이 없다며 염소에게 내려오라고 권했다. 염소는 맛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일념으로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우물로 뛰어내렸다. 갈증을 해소하고 난 뒤에야 염소는 여우와 함께 올라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우가 둘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염소야 내가 그 앞다리와 뿔을 벽에 세우고 있으면 내가 등을 딛고 뛰어올라갈게. 염소는 여우의 두 번째 제안에도 별 생각 없이 흔쾌히 따랐다. 염소가 앞다리와 뿔을 벽에 세우자 여우는 염소 등을 딛고 뛰어올라 우물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대로 자 그럼 난 이만 하고 말했다. 염소가 약속이 다르다며 화를 내자 여우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봐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녀석이라면 먼저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나서 내려왔어야지.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 여우가 사자를 만났을 때 생긴 일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는 처음으로 사자를 만났을 때 거의 죽을 것처럼 혼비백산했다. 그러나 다시 만났을 때는 무섭긴 했으나 처음 봤을 때만큼은 아니었고 세 번째 만났을 때에는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해졌다. 습관은 두려움도 사그라뜨린다. 꿀벌과 제우스 꿀벌은 자신의 꿀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졌다.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가 벌집에 접근하는 사람을 침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제우스는 그 못된 마음에 화가 나서 벌이 사람을 찌르면 침이 빠져나와 벌도 죽게 만들어버렸다. 방탕한 청년과 제비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려 남은 것이라고는 외투 한 벌 뿐이었다. 제비가 찾아온 곳을 본 청년은 곧 여름이 오니 더 이상 외투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투마저 팔아버렸다. 하지만 그 뒤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추위 속에 갈 곳 없이 어슬렁거리던 청년은 제비 한 마리가 얼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제비야, 내 덕분에 나도 너와 똑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어떤 일에도 속다는 금물이다. 환자와 의사 의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물었다. 환자가 이상하게 땀이 많이 난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좋은 증상이라며 안심시켰다. 다음번에 의사가 또 그 환자에게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환자가 이번에는 오한이 나고 온몸이 떨린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그 역시 좋은 증상이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어느 날 환자의 친척이 병문 안을 와서 어떠냐고 물었다.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증상 덕에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자신은 고통스러운데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나무꾼과 헤르메스 나무꾼이 강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금한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나무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탄을 하자 이를 불쌍하게 여긴 헤르메스가 나타나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그 이유를 듣고는 헤르메스는 어디선가 금도끼를 가져와 그의 것이냐고 물었다. 남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은도끼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남자는 그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세 번째로 나무꾼의 도끼를 가져와 보여주자 나무꾼은 그것이 자신의 도끼라고 했다. 헤르메스는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탄하여 세 개의 도끼를 모두 그에게 주었다. 나무꾼은 기쁜 마음에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자신도 똑같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도끼를 강에 던지고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나타나 이유를 묻고 금도끼를 가지고 와 이것이 잃어버린 도끼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헤르메스 앞으로 달려가서 금도끼가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자의 거짓말에 화가 난 헤르메스는 금도끼를 죽이는커녕 그의 도끼조차 찾아주지 않았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다. 의사 노릇을 한 늑대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 곁으로 늑대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이를 눈치챈 당나귀는 다리를 저는 신용을 했다. 가까이 다가온 늑대가 왜 다리를 저느냐고 묻자 당나귀는 울타리를 뛰어넘다 가시에 찔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나귀는 자신을 잡아먹을 생각이라면 가시가 목에 걸리지 않게 발에 박힌 가시를 먼저 빼는 게 좋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게 좋겠다고 생각한 늑대는 당나귀의 발을 들어올려 가시를 찾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당나귀가 재빨리 늑대의 얼굴을 발로 차서 이빨을 부러뜨렸다.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늑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꼴을 당해도 싸지. 아버지는 내게 요리법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쓸데없이 의사 노릇을 하려고 했으니.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함께 사냥을 나섰던 당나귀와 여우가 사자를 만났다. 위험을 느낀 여우는 사자에게 살며시 다가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당나귀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여우는 덫이 있는 곳으로 당나귀를 데려가서 잡았다. 당나귀가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자는 먼저 여우를 잡아먹고 이어서 당나귀에게 다가갔다. 동료를 배신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하는 경우가 많다. 도둑질을 한 아이와 엄마 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공책을 훔쳐와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야단치지 않았다. 아이는 다음번에는 옷을 훔쳐왔다. 이번에도 아이의 엄마는 야단치거나 벌을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청년이 되자 더 큰 것을 훔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서영장으로 끌려가는 그를 뒤쫓아온 그의 엄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청년은 자신의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귀를 가까이 대라고 말했다. 엄마가 귀를 그의 입 가까이에 대자 그는 엄마의 귀를 물어버렸다. 깜짝 놀란 엄마가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공책을 훔쳐왔을 때 야단을 쳤다면 이렇게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목마른 비둘기 목이 마른 비둘기가 벽에 그려진 물덩이를 진짜로 착각을 하고 빠르게 날아오다 그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너무 세게 부딪힌 탓에 비둘기는 날개가 부러져 땅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만다. 거북이와 독수리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본 거북이가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북이는 독수리를 찾아가 어떻게든 보답을 하겠으니 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독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거북이는 끈질기게 부탁했다. 어쩔 수 없이 독수리는 거북이를 발로 움켜쥐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바위 위에서 거북이를 놓아버렸다. 결국 거북이는 바위 위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다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 메안데르 강변의 여우 여우들이 물을 마시려고 메안데르 강 근처로 모였다. 그러나 물살이 너무 세서 아무도 선뜻 강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중 한 마리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선뜻 나서서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여우는 금방 거센 물살에 휩쓸려버렸다. 허세를 부리다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소의 뿔을 부러워한 낙타 자신의 뿔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가 부러웠던 낙타는 자기도 뿔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가 뿔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제우스는 커다란 몸짓과 강한 힘에 만족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까지 욕심을 낸다며 낙타에게 화를 내고는 뿔을 만들어 죽이는커녕 오히려 귀의 일부를 떼어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고 난다. 장례식에 참석한 의사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한 의사가 종문을 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만약 술을 삼가고 관장을 했더라면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대꾸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셨을 때 하셨어야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야지 다 지난 뒤에 위하는 척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도둑과 수탁 도둑대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탁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수탁이라도 잡았다. 곧 죽게 될 것을 깨달은 수탁은 부디 살려달라고 빌며 자신은 날이 새기도 전에 사람을 깨워서 일하러 가도록 하는 유익한 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한다. 사람들을 깨우면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든. 착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록 나쁜 사람에게는 방해가 된다. 달아난 갈까마귀 한 남자가 갈까마귀를 잡아 발에 끈을 묶어 아들에게 주었다. 갈까마귀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며 아이가 방심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발에 묶여있던 실이 나뭇가지에 걸려 더 이상 날 수가 없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갈까마귀는 이렇게 말했다. 철양하구나.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만 하다가 내 목숨까지 잃게 될 줄이야. 별거 다닌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 늙은 사자와 여우 나이를 먹어서 힘만으로는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늙은 사자가 머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엎드리고 아픈 척하면서 병문 안을 온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많은 동물들이 먹잇감이 되었으나 여우는 사자의 계략을 눈치채고 동굴 멀찌감이 서서 사자의 건강을 물었다. 아직도 많이 안 좋아 사자가 대답하며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묻자 여우가 대답했다. 동굴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많은데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군요. 그걸 보지 못했다면 저 역시 들어갔을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확실한 증거로부터 위험을 파악하고 그것을 피할 줄 안다. 사자와 농부 사자 한 마리가 가치구리에 들어갔다. 이를 본 농부는 사자를 산채로 잡으려고 문을 잠가버렸다.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사자는 먼저 양을 잡아먹고 이어서 소를 공격했다. 놀란 농부가 문을 열어주자 사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달아났다. 가축을 잃은 농부가 한탄을 하자 부인이 다가와 말했다.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그 무서운 사자를 가둘 생각을 했으니까.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환하게 만들 때는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사자와 토끼 자고 있는 토끼를 발견한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막 덤벼들려는 순간 근처를 지나가는 사슴이 보였다. 사자는 토끼를 놓아준 채 사슴을 쫓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난 토끼는 잽싸게 도망쳤다. 사자는 사슴을 멀리까지 뒤쫓았으나 결국 잡지 못하고 토끼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토끼는 토끼는 이미 달아나버린 뒤였다. 한숨을 쉬며 사자가 말했다. 손 안에 든 걸 놔두고 더 큰 것을 욕심냈으니 당연한 결과로군.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욕심내다가는 결국 손에 든 것마저 잃고 만다. 사자와 여우와 당나귀 사자와 여우, 당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섰다. 사냥감이 어느 정도 쌓이자 사자는 당나귀에게 사냥감을 나누라고 시켰다. 당나귀가 삼등분을 해놓고 사자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자 사자는 화를 내며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리고 여우에게 다시 사냥감을 나누라고 하자 여우는 사냥감을 한 대 모아놓고 자신의 몫으로는 아주 조금만을 남긴 후 사자에게 고르라고 했다. 사자가 기분이 좋아져서 누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물었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죽은 당나귀가 가르쳐 줬습니다. 함께 사냥을 하는 사자와 당나귀 사자와 당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섰다. 염소가 살고 있는 동굴 입구에서 사자가 염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당나귀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염소를 몰아내기로 했다. 사자가 큰 염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당나귀가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내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훌륭하게 염소들을 쫓아 냈지?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다. 실체를 아는 사람 앞에서 허풍을 떨다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갈까마귀와 주전자 목이 마른 갈까마귀 한 마리가 주전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주전자 속에는 갈까마귀의 부리가 닿지 않을 높이로 물이 담겨 있었다. 갈까마귀는 어떻게든 주전자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주전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득 묘한이 떠오른 갈까마귀는 주전자의 물이 위로 차오를 수 있도록 자갈을 한 개씩 떨어들였다. 드디어 갈까마귀의 부리가 충분히 닿을 만큼 물이 차올랐고 갈까마귀는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었다. 지혜는 힘을 능가한다. 독수리와 뱀 뱀과 독수리가 얽혀서 싸우고 있었다. 뱀이 독수리를 휘감고 있는 것을 본 농부가 뱀을 떼어내어 독수리를 풀어주었다. 이를 분하게 여긴 뱀이 농부의 술잔에 독을 흘려넣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가 그 술을 마시려는 순간 독수리가 날아와 농부의 손에서 술잔을 낚아챘다. 선행을 하면 그의 딸은 보답이 기다린다. 헤라클레스와 아테나 헤라클레스가 좁은 길을 갔다가 땅에 사가처럼 생긴 물체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체를 밟으려는 순간 물체가 두 배로 부풀어 올랐다. 깜짝 놀란 헤라클레스는 더욱 세게 짓밟고 곰봉으로 내려찍기까지 했다. 그럴수록 물체는 점점 더 부풀어 올라 길을 가로막아 버렸다. 당황한 헤라클레스는 곰봉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말했다. 헤라클레스여 이제 그만하시오. 그 물체는 적개심의 근원이요. 상대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본디 상태로 돌아가지만 싸움을 벌일수록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요. 병사와 말 전쟁터에서 기병은 말을 소중한 전으로 여기고 먹이도 듬뿍 주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어지자 기병은 더 이상 나라에서 금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말의 등에는 기병의 안장 대신 잡다한 짐이 실리기 시작했다. 기병은 말에게 짐을 실어나르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먹이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조금만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기병은 다시 말의 등에 안장을 얹어 전쟁터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고된 일에 시달리다 지친 말은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병대로 들어가세요. 말이었던 나를 당나귀로 바꿔놓았는데 다시 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미개와 새끼개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주의를 주었다. 얘야 옆으로 걸으면 안 돼. 젖은 바위에서 옆으로 걸으면 위험하단다. 그러자 새끼개가 이렇게 대꾸했다. 엄마 그럼 엄마부터 먼저 똑바로 걸어보세요. 그걸 보고 배울 테니까요. 까마귀와 헤르메스 덫에 걸린 까마귀 한 마리가 유황을 바치겠으니 도와달라고 아폴론에게 빌었다. 아폴론이 구해주자 까마귀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는 듯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가 또 덫에 걸렸다. 차마 다시 아폴론에게 구해달라고 할 수 없었던 까마귀는 까마귀는 헤르메스에게 재물을 바치겠으니 도와달라고 빌었다. 헤르메스가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런 무례한 이런 무례함 같으니라고 이전 주인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너 따위를 내 어찌 믿겠느냐. 은인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위험에 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사냥개 맹수와 싸우도록 훈련을 받은 개가 있었다. 어느 날 맹수무리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사냥개는 자신의 목에 채워진 목줄을 끊고 달아났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개들이 물었다. 왜 도망쳤어? 사냥개가 대답했다. 물론 주인이 먹이를 잘 준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곰이나 사자와 싸우는 건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자 개들이 말했다. 가난하지만 사자나 곰과 싸우지 않는 우리 생활이 훨씬 낫구나. 분해 넘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 토끼와 개 사냥을 해본 적이 있는 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갔으나 놓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양치기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너보다 작은 녀석이 너보다 훨씬 빠르구나. 그러자 개가 말했다. 잡으려고 하는 자와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는 서로 달리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요. 여우와 토끼 여우야 소문에 의하면 너는 부자라고 하던데 정말 먹이를 많이 모아뒀어?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이봐 토끼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말이야 우리 집에 와봐 보여줄 테니까 토끼는 여우를 따라갔다. 그런데 막상 여우의 집에 들어서자 여우의 식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곤 함께 따라온 토끼뿐이었다. 그제야 토끼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지나친 호기심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자와 여우와 사슴 바위 골짜기에 사는 사자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인 여우가 병문 안을 왔다.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다. 내가 오래 살길 바란다면 소나무 숲에 살고 있는 사슴을 데려와 주게나. 사슴을 먹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으니 자네의 뛰어난 말솜씨로 부디 데려와 주게. 교활한 여우가 소나무 숲에 가자 마침 사슴이 그곳에서 뛰놀고 있었다. 여우는 사슴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 사슴님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왕인 사자님께서 평안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왕이 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멧돼지는 멍청하고 곰은 미련하고 표범은 화를 잘 내고 호랑이는 허풍쟁이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다들 왕이 되기엔 부족하단 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눈눈한 모습에 오래 살지 않습니까? 게다가 멋진 뿔로 뱀을 잡기까지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자님께서도 벌써 당신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미리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둘러서 사자님 곁으로 돌아가 상의할 곳이 있거든요. 당신이 내 말을 믿는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자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사슴은 한치 앞에 일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사자굴로 들어갔다. 사슴을 본 사자는 급하게 사슴을 덮쳤으나 성급하게 덤벼들다가 발톱으로 사슴의 귀를 핥히었을 뿐이었다. 깜짝 놀란 사슴은 재빨리 숲으로 도망쳐버렸다. 이리하여 여우의 수고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사자는 배고픔과 안타까움에 혀를 차며 여우에게 다시 한번 사슴을 데려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여우는 다시 사슴을 만나기 위해 사슴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양치기에게서 정보를 얻은 여우는 달리다가 지쳐 수풀 속에서 쉬고 있는 사슴을 발견했다. 여우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슴에게 다가갔다. 화가 잔뜩 난 사슴이 말했다.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가까이 다가와서 뻔뻔스럽게 뭐라고 짓거리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테다. 어디 다른 동물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보시지. 하지만 여우는 기죽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비열한 겁쟁이였습니까. 친구를 그런 식으로 의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자님은 단지 당신의 귀에 대고 조언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해를 하고 도망쳐버린 것이지요. 당신이 무리하게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상처가 크게 난 겁니다. 사자님은 지금 당신보다 더 화가 나 있어요. 당신이 경솔하고 믿을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늑대를 왕으로 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늑대가 왕이 되면 끔찍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불행은 모두 당신 탓입니다. 자 사슴님 그러니 앞으로는 좀 더 의연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처럼 벌벌 떨지 않도록 말이죠. 맹세컨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 돌아가서 다음 왕이 되어주십시오. 가머니설로 사슴을 다시 한 번 설득한 여우는 사슴을 다시 사자굴로 데려갈 수 있었다. 사자는 굴 깊숙이까지 들어온 사슴을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렸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동안 사슴을 데리고 왔던 여우는 굶주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마침 여우 앞으로 사슴의 심장이 굴러왔다. 여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정신없이 사슴을 먹던 사자는 사슴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우에게 사슴의 심장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자님 원래 없었을 테니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을 겁니다. 사자님이 계신 곳에 두 번이나 발을 들인 녀석에게 심장이 있을 리가 없지요. 사자와 멧돼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갈증을 느낀 사자와 멧돼지가 물을 마시려고 작은 물가를 찾아왔다. 물가에서 마주친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먼저 마시겠다고 다투었다. 싸움은 점점 격해져서 서로를 죽이려는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친 사자와 멧돼지가 한숨 돌리려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숨을 가다듬을 때 그들은 나무에 앉아 자신들이 죽기만 기다리는 독수리떼를 보았다. 그러자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에 대한 적의를 풀고 독수리떼의 먹이가 되느니 친구로 지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격렬한 싸움이나 심한 적개심은 서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램프 어느 날 저녁 무렵 올리브유를 가득 머금은 램프는 자신이 반짝이는 하늘의 별보다 밝게 빛나고 그 찬란한 빛으로 사물을 밝혀준다며 자랑을 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자 램프는 순식간에 꺼지고 말았다. 그러자 한 사람이 램프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램프야 다시 불을 밝혀라. 그리고 잠자 꾸이 꺼라. 별은 너처럼 꺼지지 않는단다. 나그네와 진실의 여신 어느 나그네가 벌판을 걷다가 초연하게 서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진실의 여신입니다. 나그네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왜 마을을 떠나 이런 곳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진실의 여신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앞서면 사람들의 생활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늑대를 키운 양치기 한 양치기가 버려진 늑대 새끼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웠다. 늑대가 어느 정도 자라자 양치기는 늑대에게 다른 집 양을 훔쳐오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다 어느 날 늑대가 말했다. 나에게 양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당신의 양 역시 사라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세 마리의 소와 사자 항상 함께 풀을 뜯는 소 세 마리가 있었다. 사자는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나 늘 세 마리가 함께 다녀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사자는 그들 사이를 이간질 해서 따로 떼어놓은 다음에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동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두 갈래 길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자유의 길과 구속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자유의 길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험해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수 있는 곳도 없는 가시밭길이지만 일단 그 구간만 지나고 나면 평탄한 길 위에 맛있는 과일들이 매달린 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곳곳에 샘물이 넘쳐난다. 한마디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길이다. 하지만 구속의 길은 처음에는 꽃으로 둘러싸인 넓고 평탄한 길이 이어지지만 갈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고생길이다. 꿈 이아드몬의 부인은 남편이 잘생긴 노예를 사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 앞에 나타난 노예는 이솝이었다. 이솝은 그녀에게 두 종류의 꿈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 꿈이 틀렸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꿈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꿈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뮤즈를 통치하는 아폴론이 제우스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죠. 제우스는 아폴론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폴론은 신탁을 담당하는 신들 중 1인자가 되었지요. 아폴론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자 다른 신들을 깔보고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가 화가 나서 아폴론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언하는 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의 예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폴론이 제우스에게 용서를 빌고 예언의 힘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부탁했죠. 제우스도 한발 양보해서 가짜 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어떤 꿈이 진짜 예언인지 헷갈린 사람들은 다시 아폴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꿈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이 꾸신 꿈이 예언의 꿈이 아니었을 뿐 이니까요. 이아드모는 노예 이솝의 주인이었다. 이솝의 재치에 때때로 아무 말도 못하곤 했다고 한다. 이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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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치에 대상 태태 .